한밭대가 최근 항모회의를 열고 충남대와의 통합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통합 추진이 금물살을 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 이번 결정이 오늘 한밭대 대학평의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두 대학 간 통합 논의가 본격 진행될 전망으로 충남대는 지난 10월 항모회의와 대학평의원회를 거쳐 두 대학 간 통합 논의 시작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. 최근 한밭대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한밭대 구성원 4,700여 명 가운데 52%는 통합 논의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